한국 불교 문화사업단은 코랠 관광개발과 함께 템플스테이와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1박 2일 코스의 가을철 템플스테이 기차 여행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불교 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로 언택트 관광이 트렌드로 떠오른 만큼 최대 참가 인원의 제한을 둬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권에서 대응사와 송광사, 증심사 템플스테이, 전북권은 금산사, 내소사, 선운사 템플스테이, 경상권에서는 쌍계사, 직지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모두 8개 코스로 마련됐습니다.